네 수정기 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해보는 시간 오늘 공략 2시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전일 좀 핫했던 종목 4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입니다. 네오쌤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? 어제 지금 상한가에 좀 안착을 했는데 어저께 CXL 관련주가 상당히 좀 핫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의 상표 등록이 일단은 지금 시장의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은 있지만 매물 부담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.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유일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중요한 건 반도체 회로 배열을 검사하는 장비가 오버레이 장비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일단 증권사 쪽에서는 시총 5천억 정도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전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 기대감도 사실상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세 번째입니다. SBS인데요. 어제 장중 14%까지 급등을 했습니다. 태형건설 워크아웃 루머가 지금 돌면서 매각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매각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좀 핫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. 롯데 7성 한번 좀 보도록 하실 텐데요. 일단은 소주 가격 인상 시기를 좀 검토 중이다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걸 이제 확정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인상이 될 것 같은 이 흐름에서 기대감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소주 매출 비중이 한 45% 정도 좀 달하는 만큼 이번에 어떤 인상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적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두 번째 개장전 체크포인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DS 단석 공모 청약이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좀 진행이 됩니다. 올해 마지막 IPO죠. 마지막 IPO 종목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IPO 되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은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뭐 배터리 리사이클 아니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 사업이 지금 영유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 요인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.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한국과 IMF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좀 개최를 하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. 근데 이제 6년 만에 좀 개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보면은 CDBC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 DHO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관련주는 우리가 오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탄력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지금 세 번째로 솔트룩스 유증 물량이 오늘 상장 예정입니다. 67만 주인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AI 관련주 솔트룩스에는 이것 때문에 추세가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고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세 번째로 이제 공략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관심 업종이 오늘 좀 두 가지인데요. 일단 오늘 뉴욕장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2차 전지 섹터와 소비지 섹터 두 가지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소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파월 의장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소비 관련주나 부동산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그래서 역시나 소비 섹터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소비 섹터에 대한 관심도 사실 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지금 알버말 같은 경우는 9% 급등을 했습니다. 리튬 관련주인데요. 일단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만 업체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금리 인하 수의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이제 상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마무리했다. 근데 거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오늘 어떤 주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2차 전지에서 애견 케미칼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지금 딱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애견 케미칼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금 가소다라든지 무수포 탈산 지금 사업에서 지금 국내 1위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어디에 많이 활용이 되냐면 지금 건자재 쪽의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며 수요를 받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됐을 때는 지금 가소대라든지 무수포 탈산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하드카본이라고 음극재 그러니까 배터리 음극재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2차전지 관련 주가 움직이게 되면 부각이 좀 다시 한 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 주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필요한데 거기서 가장 대장급인 애견케미칼이 관심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배당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도 다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목표치 같은 경우는 오늘 13,900원 정도 저항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조라인은 11,800원 정도 좀 자꾸 대응하시면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까지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이만 좀 마치고 오늘 성토하시기 바라고 전 내일 아침에 이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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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